어? 뭐야? 짜장면이 왔어요.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. 밥 먹고. 유기가 달달 흐르는 짜장면과 환상의 짭꿍 탕수육까지! 저 기본 세트 구성! 잘 먹겠습니다. 알죠? 맛. 예술이죠. 입안에 탕탕수육 하나 넣어놓고 짜장면 딱 넣어주면 오, 진짜 맛있을 것 같다. 밥 먹는 것까지도 있어. 맛있어요? 예. 한 어머만 싶어요. 아, 잘 먹네. 잘 먹고 있네. 하이 형이 눈 이뻐요. 먹고 싶어, 지금. 빨리, 빨리, 빨리. 아빠가 하이 형이 또 줄게. 입안에 있던 거, 자리가 없어 아직. 자리가 없으니까 꺼내놓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맛있어? 너 왜, 왜 이래서? 신세계죠. 또 짜장면 들어갑니다. 좋아요. 역시 하이 형이 먹방 앞에서는 저렇게 애교를 부린다고요? 진짜. 짜장면은 참 신기하게 없어. 없어, 입에 없대. 없어. 없어, 빨리 넣어줘. 짜장면 또 들어갑니다. 우리 하영이도 말무늬 먹는 거로 태웠네요 고트입니다 재원아, 맛있어? 재원아, 하영이 먹는 거 어때?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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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왜 그래, 아빠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 하영, 아,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물, 물이요 어머나, 물? 물이요? 네 오, 잘한다 잘한다 잘하지? 이제 곧 오빠도 할 거야 자, 마지막으로 하영이 귀엽게 먹는 거 보여줄까? 네 귀엽게 먹는 거 아, 귀여워 이거 뭐야, 이거 뭐야 아, 이제 밥 먹었으니까 간식 줘야죠 균형 잡힌 식단 과일 하영이가 오빠 갖다 줘, 오빠 아니, 저 바나나가 하영이 팔뚝만 해요 아, 배가 따로 있잖아요 아, 저, 저... 아, 귀여워라 하영아, 너 오늘 처음으로 좀 탐욕스러운 모습이 보인다 살은 뭐 과육은 진작에 먹고 오빠 껍질 줄이는 거야 아, 안 먹어, 안 먹어 오빠는 이거 안 먹어, 안 먹어 자기 거 다 먹고 한 입 주세요 하영이가 아빠 이러 trip 하영아 하영이가 아거든요 MMA 아, 아 ris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